오늘은 맛있는 제철 사시미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광주광역시 천남지구에 갔는데요. 보이죠? 첨단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인 것 같은데 꽤 큰 규모로 옷가게들이랑 식당가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핫한 곳이었습니다. 광주는 원래 구도심이 죽고 상무지구가 노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상무지구보다 여기 천남지구가 더 핫하다고 해서 이 동네에 술마시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이 보이죠? 천남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찾아가셔야지 이자카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건물 옆 계단이 있는데요. 보이죠? 첨단 건물 옆 계단으로 내려가서 뒤돌아보시면 바로 오늘 갈 혼텐 이자카야를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차는 보이죠? 첨단 주차장에 3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자카야를 하여 혼텐은 내부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굉장히 좀 분위기 어둑하니 좋았고 손님들도 정말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단체 모임 할 수 있게끔 좀 따로 이 룸 같은 공간도 따로 있었고요. 저도 겨우 빈자리에 있어서 들어가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하고 방문해야지 될 것 같은 그런 곳이었고요.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제철 사시미들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추천 요리도 따로 있었고요. 좀 구이 요리도 좀 다양하게 있고 보통 이자카에서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메뉴들도 볼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사 메뉴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메뉴들 볼 수 있었고 사케 메뉴도 다양하고 주류들도 꽤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스키도 볼 수 있고 또 하이볼도 있었고요. 또 프리미어 소주와 그냥 소주 맥주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주도 있고 또 다양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하여튼 이곳 되게 술 마시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주문하고 나니까 기본 안주로 이렇게 오뎅을 주셨습니다. 오뎅 은근 맛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이 첫 번째 메뉴는 겨울철에 먹어줘야 될 대방어 사시미를 주문하였습니다. 대방어 사시미 이 플레이팅 되게 괜찮아 보이고 양은 적지만 하여튼 뭐 좀 가격 대비 좀 비싸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분위기도 좋고 굉장히 뭐 술 마시기도 좋고요. 이 대방어 같은 경우에도 회 퀄리티가 좋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등살이랑 뱃살이랑 이 구성 좋게 나왔고요. 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 대방어 먹으니까 되게 좀 술 맛이 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묵은지랑 밥이랑 같이 해서 대방어 먹으면 맛있고 그냥 뭐 기름장만 살짝 찍어서 먹어도 고소하니 맛있는 그런 대방어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대방어 생각보다 확실히 되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비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딱 누구나 좋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방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산 활 고등어도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원래 고등어 등 갈치에 등 이런 거 잘 맛보기가 힘든 곳인데 여기는 또 신설한 고등어 회를 또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고요. 이 대방어 사시미랑 똑같은 플레이팅으로 나왔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고 양은 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고등어 사시미입니다. 정말로 이 생고등어를 회로 썰어서 내어주셨고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비리거나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고등어 회였습니다. 김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그런 고등어이고요. 고등어도 역시나 좀 밥이랑 함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뭐 껍질 부위인가 하여튼 이런 특수 부위도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 고등어 이 광주에서 먹게 될 줄 몰랐는데 만족스러운 고등어 사시미를 먹어줬습니다. 이어서 한우 채끝 등심 타닫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회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주문한 메뉴인데요. 한우 채끝 등심 타닫기도 상당히 비주얼 좋게 나왔고 역시나 양은 적은 편이고 하지만 비주얼 좋고 확실히 음식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먹기 딱 좋은 그런 메뉴였습니다. 이 채끝 등심 타닫기는 토치질도 잘 되어 있고 이 소고기 질기지 않게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소스 살짝 찍어서 드시면은 약간 좀 새콤하기도 하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같이 나온 샐러드도 좋았습니다. 이 타닫기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생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어도 상당히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집은 특히 이 백김치가 맛있어가지고 백김치 리필해서 더 먹어줬습니다. 이어서 백합 봉골레 술찜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술찜 또 한우 오랜만에 먹고 싶었고 보통 바지락이든 다른 조개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백합을 사용한다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백합 사이즈도 크고 국물도 좋고 맛있는 백합인데요. 백합 확실히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백합이었고 이 파스타 면발의 익힘 상태도 좋고요. 역시나 술안주로 먹기 좋은 이 백합 봉골레 술찜이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방문해본 이 혼텐인데요. 이 천담지구 여기를 시리당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혼텐 시리당길 점 여기 정말 술 마시기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모임하기에도 좋고 연인들 데이트하기에도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친구들도 다들 좀 만족스러운 좀 술 한잔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천담지구에 저는 오랜만에 가봤는데 정말 핫플레이 탄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게 느껴졌고요. 또 가고 싶은 그런 코디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